sbs 제공 서울는 연합뉴스 이정현 기자는 영화 서치 로 큰 사랑을 받은 할리우드 배우 존조가 15일 방송하는 sbs 파워 fm 107.7 mhz 2시 탈출 컬투쇼 이하 컬투쇼에 출연한다. 존조는 지난 8월 개봉한 영화 서치 위 한국 흥행을 기념해 내한 컬투쇼에 출연해 한국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할 예정이다. 2009년 스타트랙 더 비기닝 홍보차 내한한 이후 9년만에 방문이다. 존조는 아메리칸 뷰티 아메리칸 파이 시리즈 등 여러 할리우드 작품에 출연해 강한 인상을 남긴 한국계 미국 배우다. 코미디 영화 헤롤드와 쿠마에서 주연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얼굴을 알렸다. 그 후 스타트랙 시리즈를 통해 미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팬덤을 형성했다. 오늘 오후 2시 방송. lisa.yna.co.kr 2018년 10월 15일 10시 12시